하이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통제를 벗어나 수백 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사회가 크게 혼란한 상황이나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화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낼 때 발생하는데요. 역사상 가장 대단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 사례는 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입니다. 1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세금을 적게 걷었던 독일 정부는 돈이 부족했고 막대한 금액의 전쟁 배상금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독일 정부는 마구잡이로 화폐를 찍어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고 이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분별한 화폐 찍어내기로 인해 독일의 화폐 가치는 폭락했고 1921년만 하더라도 4마르크면 살 수 있었던 빵 한 덩이가 2년 뒤에는 17억 마르크를 내야만 살 수 있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1923년 당시 환율은 1달러에 무려 4조 마르크였고 그 수치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물가 상승폭은 이미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커피 한잔을 사서 다 마셨을 쯤에는 똑같은 커피 가격이 2배가 되었고 돈을 술에 가득 싣고 가게에 가도 우유 한 병을 살 수 없었습니다. 장작을 살 수 없어 대신에 돈을 태워 불을 지피기도 했으며 아이들은 장난감이 너무 비싸 장난감 대신 돈다발을 싸우며 놀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독일의 경제 상황은 1923년 9월 구스타프 슈트레제만이 열림내강을 구성하면서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고 1924년 돈의 기능을 상실한 마르크와 대신 새로운 통화를 도입하여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종결시켰습니다. 17세기 후추는 금보다 비쌌습니다. 그런데 후추 가격보다 10배는 더 비싼 향신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육두구인데요. 영어로는 넘맥 한국어로 육두구는 아시아는 물론 서양 요리에도 빠지지 않는 중요한 향신료로 인도네시아 동부 몰루카 제도가 원산지이며 사양 냄새가 나는 호두라는 뜻입니다. 육두구는 17세기 유럽에 전해지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고급스러운 향을 내면서 고기나 달걀 등 식재료의 잡내를 없애는 데 탁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육두구 500g이 소 7마리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향신료의 사물을 걸었던 서구 열강들 중에서 특히 네덜란드와 영국 사이의 육두구 쟁탈전은 그야말로 치열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육두구의 원산지인 몰루카 제도를 확보하는 대신에 영국의 뉴 암스테르담, 즉 현지인 뉴욕을 내주었다고 하니 육두구가 그 당시 유럽 국가들에게 얼마나 가치가 높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은 이후 육두구 씨앗을 반출하는 데 성공하여 1843년부터 그들의 식민지였던 카리브해의 그래나다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육두구의 75%는 인도네시아가 20%는 그래나다가 생산하여 세계무역을 독점하게 되었고 그래나다는 캐리비안 향신료의 섬이라는 별명까지 붙게 됩니다. 그래나다의 육두구 사랑은 대단합니다. 그래나다의 국기를 보면 좌측의 초록 삼각형 안에 육두구가 그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여 육상 400m 금메달을 목에 건 키라니 제임스 역시 그 유니폼에 그려져 있는 넘맥 부분에 키스 세레모니를 하기도 했습니다. 달달한 디저트 하면 빠질 수 없는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하면 가장 먼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꾸덕한 식감으로 전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치즈케이크의 대명사인 뉴욕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도 있고요. 유럽적으로 눈길을 돌리면 치즈요리로 유명한 이탈리아나 스위스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폭신폭신한 식감이 매력적인 수플레 치즈케이크로 유명한 일본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맛있는 치즈케이크는 많지만 처음으로 치즈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한 기호는 바로 그리스라고 합니다. 고대 아테네 문명 시절부터 건축, 조각, 연극 등 서양 예술의 발판을 만들어 온 그리스는 요리 역시 예술로 분류해 요리사를 예술가로 대접해 왔습니다. 디저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치즈케이크는 기원전 776년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에너지 보충을 위해 치즈와 밀가루, 계란과 꿀 등을 넣어 구운 형태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5년경 그리스의 내과의사였던 아지무스가 꿀과 치즈로 디저트를 만드는 과정을 책으로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만든 치즈케이크는 고대 그리스의 결혼식에서 웨딩 케이크로서 존재감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신부 측에서 맛있게 구워낸 치즈케이크를 신랑과 신랑 친구들에게 대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눠먹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치즈케이크는 로마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그 당시 로마 신전에 특별한 음식으로 보온되기도 했다고 하죠. 이렇게 그리스의 치즈케이크는 로마를 거쳐 북서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영국과 동유럽 국가들은 그들만의 문화와 재료를 사용해 점점 더 다양한 레시피의 치즈케이크를 개발하였고, 이민자들을 따라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전파가 된 것이죠. 이 때문에 지금은 다양하고 맛있는 치즈케이크를 맛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일 것 같습니다.